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익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현대마리솔루션 영상으로 다뤄볼 건데요. 지난주 이어서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198,400원 다시 한번 갱신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이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지금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승 트리거가 뭐가 또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과 이슈들을 일정을 제가 여러분들 공유를 계속 좀 드릴 테니까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고 이 시장의 수급을 계속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요. 거의 8,000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마리솔루션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이 빠지죠. 다른 섹터에서 빠져가지고 이 수급이 일로 쏠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가총액이 벌써 8조 4,000억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코스피 200까지 특례로 편입을 하려면 시가총액 50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지금 입성을 한 거고요. 이 상황에서 15일까지 주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이상에서. 그래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연기금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연기금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끌고 있는지 이거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큰 방향성이 어디냐? 방향성만 잡히면 이 종목은요.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방향을 한 번 잡아가면요. 주가가 2배, 3배, 1도 아니에요. 정말 크게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확인을 한 번 더 시켜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성은요. 일단 다 생략하고 일단 우상향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상향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때가 주가가 올라가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희가 15만 원 이하에서는 1차 매수까지 했는데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계속 수익권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실제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2배에서 3배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그렇죠? 개인들도 팔았죠. 그런데 지금 보험투신, 연기금 여기서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거의 80% 이상을 연기금에서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93만 5천 주인데 그렇죠? 이 정도면 한 1,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자금을 지금 때려붙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가느냐. 일단은 지금 현대마린 솔루션이요. 이 업황이 좋아요. 지금 조선업 업황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전망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마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 있는데 M&A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을 좀 보시면요. 이 부분을 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보세요. 현대마린 솔루션이 2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실시간 체크하면서 전락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매수 타점 잡고 수익을 좀 보셨다고 인증해 주신 분도 있는데요. 58% 수익입니다. 3,700만 원 인증을 해주셨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셔야 될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슈인데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4배 인상을 한다고 해요. 14일 날 발표인데 오늘이 13일이죠. 그럼 내일 발표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이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그쵸? 뭐 태양광, 그 다음에 원자재,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도 들어가고요. 앞으로 지금 뭐 전선, 그 다음에 배선, 그 다음에 또 변압기, 그쵸? 이런 것도 이제 중국산 안 쓴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조선업 쪽도 추가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자, 지금 미국이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정치적으로 중국을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떼기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 쪽은, 조선 쪽은 단 한 번도 제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조선업에 이 제재를 할 때 이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이 중국이 제재를 당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이 호황 사이클에 지금 들어온 것도 있고요. 자, 20년, 보통 15년 이상의 이 장기 사이클 중에서 이 상승 사이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미국에서 중국의 조선 철강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재를 가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트리거가 많이 나올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 수급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이 HD 현대마린이 될 겁니다. 항상 그래갔듯이 어떤 섹터가 좋다, 그러면 그 섹터에서 상장을 했다, 그러면 이 신규 상장주가 초기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예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고,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뉴스나 이슈를 트래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부분도, 자, MSG 관련해서는 편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200 관련해서는 특례 편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6월달이랑 12월달에 정기적으로 편입을 하는데, 지금 6개월 이상 된 그런 기업일 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 지금 6개월이 안됐잖아요. 그럼 특례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50일 이상, 코스피 50일 이상 시총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15일 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요. 자, 지금 6월 13일, 이 옵션만기일까지, 그죠? 그 전까지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뭐, 그죠? 아직까지도 많이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 과거에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면 코스피 200 들어가면, 이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오면서 주가를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슈들이 있는데, 자, 자사주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현대말이 솔루션 관련해서, 이 오너가가 계속 지주사, 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 전략산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지금 미국에서 이 해군에서는요. 자, 우리나라 쪽으로 해가지고, 함정이라든가, 이 잠수함 관련해가지고 수주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우션이라든가, 지금같이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을 텐데, 자, 세계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주를 지금 한 번 받게 되면요. 이 수주 받은 이후에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 번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AS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박수리 개조, 이 AS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이 트리거가 있다라는 거,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있다가, 좀 자세히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마린 오너 이 부분까지 얘기 드렸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실시간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좀 입장해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다가 설명란에 링크를 좀 달아놨는데, 여기 텔레그램바 입장을 하시려고 하면요. 이제 구독자들만 저희가 입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독해 주시고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한 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위에 번호로, 자, 010-2108-8706번입니다. 이쪽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이 텔레그램방 참여 코드를 보내드릴 겁니다. 저 바로 답장해 드릴 테니까요. 입장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M&A 이슈가 있는데요. 자, M&A를 할 겁니다. 자, M&A를 하게 됐는데, 어떤 M&A냐? 일단은 청약에 성공을 했죠. 자, 청약에 7,422억 원을 일단은 IPO해서, 자금을 대부분 조달 받았습니다. 자, 이 자금 가운데 대부분을, 일단은 M&A에 사용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자, 지금 이 424억 원, 자, 사업 인수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탑업인 증권 취득에 2,036억 원, 일단 배적을 해놨어요, 1차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 자금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출처가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M&A가 거의 기정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인수를 받는 기업, 이 인수를 받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 회사가 HD, 이 현대 중공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가의 이 자회사고요. 거기서 다시 또 인수를 또 하게 되는, 이 받게 되는 회사는, 이쪽으로 결국에는 이제 편입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요. 엄청 크게 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자, 여기서 삼성에서, 그쵸? 인수를 하는 바람에 10배 갔습니다. 이때 2만 5천 원 하던 주가가 24만 2천 원까지, 10배 상승했는데,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제가 넣어놨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물론 현대마린도 크게 갈 겁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자, 비슷하게 갔어요. 자, 두산 로보틱스도 M&A 이슈가 있었어요. 상장한 이후에 M&A 하겠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 두산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 원, 저점 찍고 12만 원까지 4배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갔어도 되는데, 한 번 털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현대마린이, 바로관계 1번, 털고관계 2번, 두산입니다. 자, 현대는 지금 1번 코스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눌러주면 우리가 잡아보려고, 이 분할로 매수를 좀 해보려고 전략을 잡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1차까지만 비중을 주고, 그냥 빠져버리지 않고 바로 올라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선택한 겁니다. 일단 그만큼 지금 갈만한 테마가 없고요. 지금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 쪽에 굉장히 좋은, 이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안 털고 바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이 좋다 보니까, 빼면은 물량을 오히려 뺏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지금 코스피 200 관련해서 편입 이슈도, 이번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털고 갈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계산한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 관련해서도, 지금 5년 이내에, 지금 한 7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23년 매출 기준으로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7조면요, 5배 상승하는, 그쵸? 그런 수치죠. 그러면, 자, 5년 이내 5배 매출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주가가 컨텀 첨프를 몇 단계를 하게 돼요. 그쵸? 이렇게 큰 종목들이 매출이 그렇게 크게 크게,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5배 급등입니다. 자, 지금 상장한 이유가 있어요. M&A 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M&A를 해서 선박관리 설계 인수, 그쵸? 설계 회사 인수해가지고, 이 체질 개선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확대를 할 건데, 이 부분에서 매출도 크게 급등을 할 거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호재가 많은데, 이 현대마린이 여기서 만족할 만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0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20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틱이 바뀌죠. 자, 한 틱에 1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5배 급등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올라갈 때, 우리가 비중을 갖고 있는 거를 끌고 가면서, 목표가를 제가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끌고 가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변동성 부추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매수할 수 있을 구간은, 일단 세력들의 평당가랑 좀 맞춰야 돼요. 자, 보시면, 자, 현대마린 솔루션,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자, 분봉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트릭이 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현대마린 솔루션이 첫날 상장을 했을 때, 자, 상장일 첫날에 청약받은 물량을 한 번에 받아 냅니다. 그러니 나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12시죠? 자, 이 시기적으로 점심시간입니다. 자, 이때 개인들의 시선을 돌리면서, 주가를 기습적으로 올린 다음에, 뒤늦게 따라오는 개인들을 다 털고, 다시 한 번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다음날 갭상승 출발해서, 이 개인들의 추격을 또 막았죠. 그런 다음에 주가를 빠르게 고점을 찍고, 20만 원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또 한 번 빼버립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7%로, 이때 이튿날, 이때 하락을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한 번 누르고, 이때 1차 매수기에 주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때가 이제 3시예요. 금요일 3시. 자, 금요일 3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다 안 보는 시간이죠. 그때 주가를 급등해버리는. 자, 이런 몇 가지 트릭들을 봤을 때, 개인들을 계속 털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세력성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올라갈 때, 그렇죠? 매집합니다. 올라가요. 차익실현하고 매집합니다. 올라가요. 차익실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차익실현하고 매집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세력들의 매집단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밑에서 낮게 매수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공격형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집단가에 맞춰서, 자, 제가 말씀드렸던 1차, 2차, 3차, 체결이 되면, 이 매집단가에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본인들의 매집단가 밑으로, 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평단을, 가져가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수익을 길게 끌고 가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처럼, 여러분들 상장한 이후에, 주가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서, 수익을 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섹터가 좋습니다. 과거에 원전 섹터 좋았을 때, 로봇 섹터 좋았을 때, G2 파워가 6배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4배 같습니다. 자, 지금 조선 섹터가 좋아요. 자, 현대마린, 신규 상장주죠. 일단 주가가 방향 잡았습니다. 자, 큰 방향을 잡게 되면, 여기서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현대마린이,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그쵸? 그리고 중간에 변동성 보이면, 매수 기회,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 되실 거예요. 지금 주가 트레거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알고, 또 매도를 하려고 해도, 끌고 가시려면, 이런 부분을 알고 가셔야지, 제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리해놨고요. 자, 세력들의 매집단가, 그 다음에 목표가 있습니다. 자, 매집단가가, 지금 15만원이다 라고 하면,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30에서, 그쵸? 한 45만원 정도 가야, 일단 1차적으로, 얘네들을 원하는, 가성비가 나옵니다. 그쵸? 이 부분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해놨고, 자, 그리고 정보와 재료, 자, 주가 트레거가 될 만한 내용 중에, M&A 인수 기업이 있습니다. 자, 지금 피인수로 받게 되면, 주가가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크게 급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시총이 지금 예상되는 게, 한 3천에서 4천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3천에서 4천원 됐던 게, 지금 3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여기다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좀,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010-2108-8706, 이쪽으로 마린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마린. 마린이라고 주시면, 지금 연기금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지금 최대주주, 지주사 지분을 왜 계속 확보를 하는지, 자, 최대주주만 따라가도, 여러분들 손해보실 일이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적인 근거, 그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 가운데, 이 M&A 인수받는 기업도, 꼭 참고하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더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난다던가, 윤곽하게 잡히면요, 여기서 정말 초급등 나올 겁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고, 자, 마린이라고 문자 주세요. 위에 번호로, 마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여기 상담이라고, 같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여러분들 통화도 직접 하고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신지,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안내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담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종목 관련해가지고도, 문의도 많이 쳐서, 제가 한 가지 더 넣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차전지 신규 대장주 매매자라고요, 자,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양극제, 응극제, 분리막, 전액, 이렇게 핵심 소재가 있어요. 이 핵심 소재마다, 이 주도주도를 바꿔가면서,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전액 관련해서는, 엔캠이라는 종목이 한 8배 상승을 했잖아요. 자, 지금 MSCI 관련해서, 지금 이슈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긴 할텐데, 자, 지금 이 세력들은, 엔캠 이후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세대 핵심 소재, 다섯 번째 핵심 소재 관련해서, 주도주가 될, 이 대장 종목을, 지금 포착을 해놨고요, 보통 2차전지 대장주다, 주도주다 하면, 주가가 기본적으로, 뭐 5배, 10배 오른 건 기본이고요, 뭐 15배 가는 것도 많았죠, 에코프로 15배, 금양 20배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 급등하는 과정이 많은데, 자, 지금 2차전지를 전문으로 하는 세력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엔캠 이후의 주도주를, 다시 한번 픽을 했습니다. 자, 빨간색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세력주 포착 검색기에, 검색이 된 건데, 세 번 연속이나 검색된 이후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크게 터졌어요. 역대급 거래대금,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지금 추세를 이렇게 돌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자, 엔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짧게 한번 보시면요, 자, 엔캠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해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급등하기 전에, 이 정도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자, 자, 우하향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여기서 2차전지 전액 대장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는데,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닷건에서, 한 8배 갔습니다. 자, 이 바닷건에서 8배 갔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엔캠이 여기서 매수한 것과 동일하다. 엔캠처럼 우하향하다가, 그래서 추세를 돌리고, 지금 다시 한번 다섯 번째 핵심 소재로, 그죠? 주목을 받으면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물려 계시거나, 수익이 잘 안 나오고 계시거나, 마이너스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 꼭 비중을 잡으셔가지고요, 주가 올라갈 때 완전히 수익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꼭 보시기 바라구요. 지금, 이 마린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거 같이 넣어놨으니까, 수익 보신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대장주만 받고 싶다 그러면, 대장이라고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넣어놨을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제가 선물 하나 더 풀어드릴 겁니다. 세력주 포착 검색기입니다. 지금 이 검색기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에 조건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 조건에 맞춰서 종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포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셔도, 수익을 굉장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진지 말씀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 세력주, 지금 급등제 이런 종목들, 이 급등제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시장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세력들의 돈이 얼마나 지금 쏠리고 있는지, 그래서 거래대금, 그다음에 거래량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률,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보고 있는 세력선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주가가, 이 볼링저밴드 상단,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들은 할 수 없는, 세력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핵심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여기다가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의 8알 이상이요, 이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어지게끔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최근 시장을 주도를 했던,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세력주의 상세 패턴을, 이 트렌드에 맞게끔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이 바닷건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슬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세력이 여기서 300%를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간중간 이 마디마디 구간을 거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바닷건에서 50%, 그죠? 80%, 100%, 150% 이런 구간구간을 거쳐가면서 300%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초기 구간에 거래대금이 갑자기 없다가 터진다던가, 갑자기 볼륨저밴드 상자를 높아하면서, 세력성을 돌파한다던가, 그죠? 일정 부분 눌러주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시그널들이, 이 종합적으로 포착이 되어져요. 그래서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이 세력주의, 그죠? 이런 급등, 이 공통된 패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마다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진 거고요. 이때 이 상승 초기 구간에, 이 종목을 대응하게 되면, 이 나머지 200에서 250%의 상승 구간을, 수월하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를 했던, 주도를 하고 있는, 이 대장주라든가, 그 다음에 SA급 재료가 붙었을 때,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진 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어떤 종목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도, 단기적으로 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를 가져가시게 되면요, 이런 검색기 좋은 게 있으시면,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지금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요, 이 내용을 지금 보내드릴 건데, 문자로 검색기라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010-210-08-8706번이고요, 검색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수익 나눈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요, 이 부분이에요. 성과 검증을 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성과 검증을 했는데, 이 결과 값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과 검증 결과를 보시면, 6개월 동안에 24개의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요, 상승 종목이 20개, 보압이 하나, 하락이 3개죠. 상승 종목 비율이 83.33%, 8할 이상이 종목이 포착이 되어지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리고, 이 기간 수익률 보시면, 1개월, 3개월, 6개월, 기간 내 최고 수익률 보시면, 446%, 347%, 279%, 260%, 244%, 106%에서 밑으로 쯤쯤쯤 있는데, 지금 이 첫 화면만 보셔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종목이 포착된 이후에, 아무 구간에서나 파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결과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24개가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4개고요, 일주일에 1개의 종목이 포착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이 포착되었을 때, 종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골라서 잡으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대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10개 중에서, 뭐 한두 개, 확률상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짧게 손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나머지 손절을 하고, 나머지 가는 종목들, 가성비 있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가성비 높은 매매를 이어가시면서, 정말 계좌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기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기존에 검색기와 좀 비교도 해보시고요, 지금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들이, 잘 포착이 되었는지, 보시면서 수익을 쌓아가시면 좋겠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소액으로 대응을 해보시던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놓으시고, 이 종목이 포착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검색기 관련해서, 지금 선물로 좀 드리고 있는데, 많이 받아가시고요, 도움이 정말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 있으시면, 정말 급등주 따라다니실 필요가 없고요, 그죠? 종목 때문에 아쉬워서, 종목을 찾아다니실 필요 없고, 종목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검색기 관련해서 시중에서는, 좀 비싸게 파는 거, 뭐 500이다, 그쵸? 600, 700, 뭐 800까지도 하는 걸 봤는데, 자, 이렇게까지 비싼 돈 주고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검색기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 검색기 선물로 드릴 때, 많이 가져가시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여러분들 검색기라고 문자를 주세요. 자, 검색기라고 문자를 주시면, 여기는 자료를 다 보내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그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신 설명법, 사용법, 그 다음에 설정 방법 다 나와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가시고, 지금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010-2108, 2108-8706입니다. 010-2108-8706번으로, 자, 검색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많이 받아가셔서, 스윙 많이 보시고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됩니다. 특히, 업무가 바쁘신 분들, 그죠? 하루종일 주식창 잘 못 본다, 그리고 나는 업무가 바빠서, 스윙으로 많이 해야 된다, 반드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요, 정말 큰 도움되는 검색기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세력주 포착 검색기 관련해서, 받아가실 분만, 검색기라고 많이 받아가셔서, 정말 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였습니다.